트리트니 오늘의 일기 백배 아저씨 바빠 오셨다 백배요 우와 백배 아저씨네 딩동 베이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빠인 줄 알았는데 택배 아저씨 딩동 베이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빠인 줄 알았는데 택배 아저씨 엄마가 주문하면요 바로 손에 쥐어준네요 택배요 엄마가 주문하면요 바로 손에 쥐어준네요 택배요 아빠 오셨다 택배요 우와 택배 아저씨네 딩동 베이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빠인 줄 알았는데 택배 아저씨 와우 딩동 베이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빠인 줄 알았는데 택배 아저씨 와우 엄마가 주문하면요 바로 손에 쥐어준네요 택배요 엄마가 주문하면요 바로 손에 쥐어준네요 택배요 택배요 어머나 어머나 고맙습니다 택배 아저씨는 매일매일 우리 집에 선물을 가져오신다 엄마 빨리 열어봐요 빨리요 우와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을 가져오는 택배 아저씨가 너무 좋다 그런데 많은 선물을 어떻게 가져오는 걸까 궁금해진다 아 거기요 바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옮겨라 옮겨 옮겨라 옮겨 주문 왔어요 따르릉 옮겨라 옮겨 옮겨라 옮겨라 옮겨 주문 왔어요 따르릉 빌라에도 택배요 아파트에도 택배요 단독주택에도 택배요 어디든 어디든 갈 수 있죠 빌라에도 택배요 아파트에도 택배요 단독주택에도 택배요 어디든 어디든 갈 수 있죠 옮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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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주문 왔어요 따루름 주문 왔어요 따루름 택배 아저씨가 힘들게 선물을 가져오시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택배 아저씨가 더 더 좋아졌다 그런데 택배 아저씨는 우리 동네에 사시는 것 같다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걸까 어?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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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매일 와도 헷갈리네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찾아다녀요 바로 이 집이야 바로 이 집이야 드디어 찾았다 야호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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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매일 와도 헷갈리네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을 힘들게 찾으시는 줄 몰랐다 그래도 열심히 우리 집을 찾아주는 택배 아저씨가 나는 더 더 더 좋아졌다 오늘은 택배 아저씨가 안 오셨다 바쁘신가 보다 오늘도 택배 아저씨가 안 오셨다 감기에 걸리신 골고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아저씨가 안 오셨다 택배 아저씨 오실 때가 됐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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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갔더니 우리 아빠 회사 다녀오셨네 엄마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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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갔더니 옆집 아주머니 오셨네 엄마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우리 택배 아저씨 보고싶어요 어?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을 까먹었나?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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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갔더니 우리 아빠 회사 다녀오셨네 엄마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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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갔더니 옆집 아주머니 오셨네 엄마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우리 택배 아저씨 보고싶어요 택배요 드디어 드디어 택배 아저씨가 오셨다 아저씨 고맙습니다